이제는 나의 아리수 체험기 만약에 아리수를 본인 나라에 가져간다면 인기가 있을 것 같아? 있을 것 같아 아리수, 러시아에도 들어와 주세요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이미 있는 거니까 인기가 만들 거라는 거? 아마 그 어플? 나도 거의 똑같이 말하려고 했어 런던에 그런 거 있었으면 사람들이 훨씬 편했을 거야 아까 봤던 것처럼 아리수 이렇게 봤을 때 먼지 그런 거 아예 없었고 그래서 그거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믿음이 생길 것 같아 이거를 팔고 싶다는 사람까지 나올까? 예, 확실히 한국에서는 아무거나 받을 수 있어 다른 나라에 온 아이템들 아니면 아무거나 한국 이런 나라의 인식이 되게 좋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약간 한국에서 온 물이다 깨끗하겠구나 서울의 물이다 갑자기 고급진다 요즘은 한국은 조금 대상에 조금 핫한 나라 아니야? 우린 인싸야 그럼 갑자기 우리야? 너 러시아맘 아니었어? 잠깐만 나 어디 살아? 나 어디 살아?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기는 해요 이미 팔실 수 있는 물이 있으니까 열심히 홍보하면 우리 프랑스 물보다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팔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? 그치 가능성은 있지만 굳이 안 할 것 같다 그치 만약에 이걸 팔면 얼마에 팔 것 같아? 프랑스에 만든 것보다 사니까 한국은 아마 2천원 2천원? 2천원 더 멀어가지고 더 거기까지 있으면 좋지 맞아요 그리고 에디앙은 조금 옛날 같은 느낌이야 이제 올드 뉴스 나 좀 상처 받을 것 같아 거기서 파는 물이 600원 정도 되니까 그거 넘으면 좀 안 팔릴 것 같아 어차피 있으니까 모로코인의 특징은 약간 가성도 좋은 거 찾는 것 같아 신기하게 영국에서는 조금 다르게 프랑스 그 에디앙은 영국에서 만든 것보다 더 비싼데 더 인기 많아 아리스는 그보다 더 잘 받지 않아 더 비싸도 상관 없는 것 같아 영국에 그러니까 약간 모로코인인데 프랑스가 되게 가깝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에디앙은 진짜 완전 부자여야 살 수 있는 엄청 고급스러워 근데 한류 때문에 그런 것도 아 이거 한국물이야 한국물이잖아 한국이야 한류는 뭘까지 가는 거냐 물까지 가는 거냐 약간 이렇게 막 방탄소년단 막 이렇게 아 아 아 모든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아 무섭나야지 콜라보 그럼 만약에 아리스X BTS를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팔아 얼마 정도에 팔릴 것 같아 와 그럼 5천원 더 팔겠다 그니까 내가 말하려고 말인데 약간 왜냐면 갓 BTS인가?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고 맞아 맞아 BTS 있으니까 사놓고 마시고 그 병을 모을 거야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 아이돌별 이렇게 다 같이 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을 한 명씩 한 명씩 가는 거야 나 그러면은 일곱변명사가 끝인 거 아니야? 아니지 돌아다닐 때 평소에 갈 때도 아 나 한국물 마셔 이거 봐 나 BTS 좋아해 너무 맛있어 막 만원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콜렉션이에요 다른 게 약간 구찌 디디 가는 거야 구찌 가는 거야 구찌 가는 거야 만원천원 땅땅땅 아리스를 아직 마시지 않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 마디 하자면 아리스는 아리스는 진짜 чистая вода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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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아 진짜? 난 잘 모르겠어 아리스가 깨끗하고 깨끗하고 맛도 있고 건강하고 당연히 마셔도 되는 거야 마셔야 되는 거야 엄청나게 ces고 시국이 마셔야 되는 것 같아 한국인 한국인 하화 하화 건강하게 맛있게 마시는 여기도 한국인 한국인 김선영 진짜 너무 seek 잘 한국에 오면 물 걱정 없이 맛도 되고 칼크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마음 편하게 맛도 된다 물을 좋아한다 아리수는 더 나아지 않는다 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냐 한국에 오면 안 가고 나면 아리수는 더 나아지 않는다 담당 가능해? 기계 바라던데 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냐? 아리수는... 너 아리스 안 먹어봤어. 아리스 마셔보면 너의 자주 마시는 차도 더 맛있어질 거고 한국으로 오면 다시 영국으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. 그러면 아리스를 마시지 않는 한국 사람들한테 한 마디. 서울에서 수돗물 안 마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? 아예. 있어 있어. 사모님? 사모님 마셔도 되세요 건강하게 삽시다 어머님 사랑해요 아리수를 안 마시는 한국 사람도 있다고요 그냥 마셔야지 한 번만 마셔보고 그다음에 걱정 다시 안 할 거예요 아리수를 생산해내는 분들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? 길 가다가 사람들한테 이거 테스트하는 거 수돗물이랑 뭐 편의점에서 사는 거 비교하면 이렇게 완전 이렇게 인간미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되게 괜찮을 거 같아요 지금 잘하니까 뭐 바꿀 게 없다고 생각하지? 그 한국말에 그런 게 있잖아 더 더 말고 덜 더 말고 그다음에 뭐더라? 나 까먹었어 한.. 한결같이? 뭐예요? 한과의 방같이 아 아 맞아 맞아 너가 나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 몰라 그러니까 아리수도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지금처럼 딱 좋으니까 이대로 파이팅하십시오 서울협물 아리숲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맛있어 두번째 하루종일 뜨거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